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현안과제와 좀 별반 관련이 없는 짧은 글이 담긴 그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런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실은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라고 그런 바람을 담은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집단적으로는 대부분 혹독한 비용을 치른 다음에서야 배우게 되는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간단한 이미지에 담은 글이지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현극과 진로를 두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분이 본래 글보다도 더 호소력이 있는 그런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몇 분의 의견을 우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마님입니다. 듣고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고 배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하고 배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합니다. 당하고 배우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직접 체험한 다음에서야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최용호님은 공짜로 얻어지면 귀한 가치를 모르는 것이 사람인 모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안순우님은 싹수를 보고도 분별하지 못함은 어리승음입니다. 열매를 보고도 깨닫지 못함은 망조입니다. 불이 위험한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최고의 교훈은 불에 대여서 큰 흉터를 몸에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웬만큼 나이들이 드신 분들이 남긴 모든 그런 글의 메시지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직접 체험한 다음에서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의사결정도 건너뛰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A를 선택하게 되면 A라는 선택에 합당한 그런 비용을 치르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B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합당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은 대부분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치료해야 될 비용과 얻게 되는 그런 이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척 고심을 합니다. 개개인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책임이 크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나 공동체의 선택은 그런 개인적 책임이 모호합니다.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선택은 마치 밑거름을 타듯이 그냥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다수가 선택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여간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공동체의 선택 그러니까 집단적 선택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그 집단적 선택에 따르는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억울한 점은 그런 비용 청구서를 받아보는 것이 그런 선택을 내린 한 세대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훨씬 더 선조들이 내린 그런 결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한말에 우리 선조들이 내린 그런 소위 우둔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수세대에 걸쳐서 비용 청구서를 받아지게 되고 그 지금 비용 청구서를 받아보는 세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김일성 왕조치하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도 그런 소위 구한말의 소위 대세를 잊지 못하고 그냥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선조들이 내린 결정으로 그냥 그대로 비용을 치르게 된 겁니다. 다음 세대로서는 앞선 세대의 선택에 따라 고스란히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적 선택을 벗어난 유일한 길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현명함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어두운 미래로 어쩌면 참담한 미래로 공동체를 무리하게 끌고 갈리는 일군의 세력들과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곳이든 간에 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공동체와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집단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냥 흘러 흘러가는 듯이 대선 정국을 향해 떠밀려가는 모습에서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배우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